최근 일주일간 국내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평균이 500명대를 넘었습니다. 80여 일 만입니다. 4차 대유행 유려가 커지는 가운데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놓고 방역 당국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 나왔습니다. 일주일 기준 하루 평균 확진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정할 때 핵심적으로 보는 지표가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인데요. 일주일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80일 만에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2.5단계 범위 상단선인 500명을 넘어서면서 현 상태로라면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는 9일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4차 대유행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데 당국 입장은 뭡니까? 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반장은 많은 전문가가 3월 말부터 4월까지 4차 유행이 온다고 예측하고 있지만, 이게 본격화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이어 정부는 비수도권, 이렇게 비수도권의 집단 감염 확산세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대응하면 확산세를 안정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번 한 주가 코로나 4차 유행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느냐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민이 깊어 보이는군요. 백신 상황도 좀 보죠. 얀센 백신, 다른 백신과는 달리 한 번만 접종하면 돼서 관심이 높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식약처는 내일 오전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마지막 전문가 회의인 최종 점검 회의를 열고 품목 허가를 논의합니다. 내일 품목 허가를 받으면 지난 27일 신청 이후 39일 만에 최종 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